하나 둘 셋 벗어주세요 하면 벗는 걸로 할게요. 벗어주세요. 밝은 모습으로 마지막 마지막 밝은 모습으로. 첫 번째 성격 실험은 일종의 몰래카메라입니다. 네 가면을 조금 수거를 할 텐데 위치해 주시고. 실험이 시작됐다는 걸 참가자들만 모르고 있죠. 음향 LED 테스트 할께요. 음향 LED 테스트. 아 그게 실험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약간 사운드 체크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노래가 나왔을 때는 이게 뭐지 당황스럽다 이랬습니다. 춤을 출 유형은 E입니다. E 성격의 유형은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새로운 상황을 접하면 접할수록 에너지를 충전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E가 분명한 유형은 94번입니다. 91번 ENTP입니다. 저희가 ENTP라는 유형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16개 유형 중에 이 유형만큼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ENTP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ENTP입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네, 텐션은 너무 높아가지고 제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듭니다. ENTP 짱! 원래 ENTP는 조금 자기애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잘 가는 맛. 연구원 인턴직 하고 있고요. 백신 개발 받고 있어요. 춤을 출 유형은 식상입니다 식상은 먹는 힘이자 말하는 힘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창의성과 활동력을 의미하는 기호가 바로 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댄서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댄서 자주 보면 식상이 본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춤을 춘다고 볼 수 있어요 춤을 잘 출 것 같은 유형은 129번입니다 129번의 경우에는 식상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능력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0% 춤을 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사학과 전공 중인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사실 걸어주길 좀 기다리고 이런 게 있어요 신경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나 왜 여기야 나 왜 여기야 살려줘 고마워 누구야? 누구야? 저기 양갈래 맨 앞쪽 아 보이냐고 리듬 타는 정확하게 보셨네요 직상이 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있는 분들까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다들 짠 그냥 음악이 나오고 내가 신나면 춤추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그냥 제가 흥겨워서 추는 거고 제가 좋아서 추는 거고 저 혼자 추고 있다는 생각을 안 했죠 외향이라면 이 음악에 내가 반응하고 어떻게든 저는 나았을 거 같아요 와 진짜 맵다 대박 어머 전동이다 대박이다 왜 아이돌 안 하셨지? 안녕하세요 저는 6번 김태헌이고요 텐션이 올라서 춤을 급하게 찼죠 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걸 좀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윗부분이 춤을 너무 열심히 추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원래 흥이 많은데 좀 소심해서 신기하다 하면서 약간 오만 가지 감정들이 들었던 거 같아요 다 가고 나 가고 나 가고 아니야 좋아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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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절대 그렇게 나서서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조금 힘들었습니다 두근두근 댄스 파티 시작합니다 렛츠고 129번 좋습니다 춤을 췄네 안쪽에 없어요 나오세요 편안하게 여기 다 아이 아니야? 잘한다 어허 누굴도 지목합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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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가려는 생각이 정말 1도 없었는데 끌려 나갔어요 음악 플레이 오 아니야 난 춤을 못 춘단 말이야 가보자 가보자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야 리듬감 좋네 리듬감 좋아 어깨도 ENTP입니다 어쩌다가 되게 즉흥적이었죠 자 편안하게 몸 좀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거는 23번 나와요 23번 나와 disfr 13만 나와 와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 마이클 제스 오 호 들어왔어 평소에는 오히려 안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한번 즐겨보자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좀 즐기기 쉽다는 분을 나오셔도 됩니다. 오케이.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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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운데 설 수 있을까 하면서 오만 가지 걱정이랑 상상이랑 다 합해서 했던 것 같아요. 안 나오세요. 나오셔도 됩니다. 뒤쪽에 51번 나와도 돼요. 그렇지. 가면을 벗고 나의 진실된 모습으로 춤을 춰보자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용기를 내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뭐해서? 왜 뭐해요. 왜 뭐해요. 다시 또 나가요. 15번. 나오세요. 오케이. 68번 좋아. 없어요. 없어요. 나올 분도 없어요. 없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 쭉 받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남들이 안 나설 때 좀 잘 나서는 타입이에요. 나갈 거면 진작에는 첫 번째로 나갈 걸. 이 흥을 좀 내야겠다. 이러고 나갔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스톱 이쪽으로 오세요. 박수 한 번 드리죠. 정식으로 춤은 안 배웠죠? 안 돼 그냥. 어 그래 보였어요. 아니 왜냐면 68번 때문에 희망을 얻고 막 튀어나왔어요. 68번 막 춤 보고 나오세요. 오케이. 68번 좋아. 어. 그래 나도 해야지 하고 막 용기를 줬어요. 뭐라도 해야죠. 뭐 춤은 본인만의 표현이니까 그쵸. 자기 표현해 주신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춤을 춘 참가자 12명 중 식상을 가진 사람은 9명. 이에 속하는 이들은 7명이었네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식상과 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남한테 애교나 이런 거 잘 못 뿌리고 표현도 잘 못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근데 막상 또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상형 원빈. 원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만나고 싶은 MBTI는 아이인데 상대방이 텐션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는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텐션이 올라가는 게. 우리 이 시간에 빨리 친해져서 가기 전에 인스타그램을 보네요. 그래요. 이거 공포영화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지? 저기 여기 왜 있지? 엥? 엥? 에이 설마? 이러고 했는데? ㅋㅋㅋㅋ 아 깜짝이야. 헬롱? 엄청나게 이루어졌잖아요. 한 달 안에 이 옷만 가려졌어. 남의 입장의 혜성 아깐 동생이 좀 진영의 혜성 아깐 형 10개에게 일정한 사람. 발렁은 랄라인의 입장의 혜성은 나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아빠 생각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슬픈 영상이 진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빼박인 영상으로 나오면 감정형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아무래도 애플을 선호하신 분들은 감정이입이라든지 공감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따뜻한 말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감정 표현을 잘하는 성격 코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MBTI에서는 F코드가 유역합니다. F에 견줄만한 사주 코드를 알아볼까요? 10성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사주에는 기질을 표현하는 코드가 더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이 그것입니다. 내 사주엔 어떤 오행이 있나 궁금하시다고요? 만세력에 표기된 색깔과 글자에 오행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눈여겨봐야 할 코드는 나무목 즉각적으로 올 확률이 높은 게 일단 목 자체가 인간애가 많고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제일 먼저 올 확률도 많다고 봐야겠죠. 사주 목 그리고 MBTI F코드의 반응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아, 웃는 거예요? 아, 웃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일단 슬퍼서 일부러 안 닿는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여기서, 여기서. 아내로 바뀌나? 아, 진짜. 이분은 많이 우셨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저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거나 손상됐다는 게 지금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거기에서 정서가 그냥 쭉 올라올 수 있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엄마가 아까 동생을 할 때 신경 써주고 하지 말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주고 이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솔직히 올리려고 그 영상 틀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울어서 진 것 같았어요. 조금 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나이가 파티스는 이렇게 좋은 거 같아요. 한 번이나 구워 52만 원, 한 번씩을 앞으로 그래야 돼요. 이 엄마가 이렇게 찾았으면 얼마나 그렇죠? 이 엄마가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다. 이 엄마가 그런 거 같아요. 이 엄마가 이렇게så candy가 찢어НАЯ던 게요. 이 엄마가 너무 떠올랐어요. 이 엄마가 너무 아픈이 아니야. 이 엄마가 이렇게 챙겨져서 풀ore els지대는 게요. 이 엄마가 너무 행복해졌어요. 이 엄마가 그렇게 받으신다면, 바로 이덕길을 보냈어요. 슬픈 영상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유형은 T입니다. 사고형들은 관계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울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더 답이 뭐냐 이쪽으로 가거든요. 어떤 슬픈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금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금은 살이 분별이 좀 정확하고요. 냉정한 기운도 좀 가지고 있어요. 사주에서 오행 금은 확실하게 색깔이 잘 드러나는 오행이기 때문인데요.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칼과 같은 성향을 잘 드러냅니다. 따라서 감정 동요가 가장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가양입니다. 저는 차가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항상 밝게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합니다. ISTP는 유형론적으로 볼 때는 안 울 거예요.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의 공감보다 MBT의 관점에서는 이성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울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의아했죠. 저렇게도 감성적일 수 있구나.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독가련이었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이성으로 많이 누르는 편이에요. 이분도 아마 슬픈 영상을 보고 울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금의 기온이 전체적으로 발달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금은 참는 성향인 거예요. 눈물을 삭힐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 분들도 이제 절대 안 울 거라고 입증을 하셨어요. 그걸 적어도 돼요? 맞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슬펐어요. 제 딴에는 되게 감정적으로 엄청 공감을 해주는데 친구들은 항상 나 되게 현실적으로 정신 차리고 싶을 때만 너한테 연락하잖아 하더라고요. 약간 기계적 공감? 그거는 하는 것 같아요. 감정 표현 실험 결과 근소한 차이로 MBTI 승! 너무 놀라진 마시고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쪽인가요? 달라도 너무 다른 연인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저는 공감 안 해주면 울어요. 힘들었구나. 고생했어. 되게 억울했겠다고 먼저 얘기해주면 그때부터는 좀 괜찮은데 그다음에 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눈물이 많은 거랑 티는 달라요. 티도 공감은 한답니다. 그냥 방향이 다른 거죠. 티의 바람도 들어보고 싶네요. 내가 너무 차갑게 보이더라도 그게 어쨌든 진짜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해결책도 나오지 않거든요. 좀 서운하더라도 아 이게 그래도 진심 가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좀 덜 서운했으면 좋겠다. 하핐하핡 moment 습합 아ск STEVEN 아 Nok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